여러분들이 오늘의 미션을 깨주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저 조절해 줄게요 자 오늘의 미션 칼페온에서 하이델로 이동하는 팀장님을 잡는 건데요 자 지난주에 팀장님이 정말 어이없게 어이없게 가네 나 오늘 말실수 너무하네 팀장님이 일부러 여러분들께 쿠폰을 좀 빨리 드렸는데 오늘 방송만큼은 정말 칼페온에서 하이델로 정말로 엄청 빠른 또 이 미션을 위해서 엄청 빠른 말을 준비했어요 자 준비하시고 아직 출발하시면 안돼요 팀장님 출발하시면 안돼요 저희 아직 준비 안됐거든요 저희 아 잠깐만 내려야지 잠깐만요 저희가 준비가 안됐고요 어 여러분들 하이델마을 만약에 지금 보셨어 예를 들어 지금 보셨어 빨리 하이델마을 가요 저희가 이거 가는 길에서 무조건 낙마로만 낙마만 왜냐하면 팀장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보신 분들이 화승총으로 쏘고 막 스킬로 쏘면 이게 오늘의 미션 실패인지도 모르고 그쵸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칼페온에서 하이델까지 가는 우리 팀장님의 말을 말을 탑승하셔서 마면을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돌진 기술로 그 다음에 떨어뜨려야 되요 자 여러분들 준비 되셨죠 지금 쿠폰 공개해야 되는 시간도 얼마 없으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이동하세요 오케이? 자 엄청 빨라요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진짜 엄청 빠릅니다 앞뒤에서는 절대 안돼요 좋아 좋아 앞에 있다 시작하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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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하이델까지 가는 팀장님을 낙마시켜라 갑시다 팀장님이 컨트롤이 되게 약하거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자 갑시다 갑시다 빨리 빨리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빠른거봐 빠른거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어허허 야 옷도 늘어나네 아야 옷 다 벗어야 되겠다 옷이 이렇게 쭉쭉 늘어나요 어흐 빨라 아 빨라 잠깐만요 두자리 이거 못내려 어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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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른거봐 와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여러분들 이렇게 빨라요 여러분들 어딨어 안돼 돌짓 쓰라고요 이거 안돼 여러분들 저기 따라온다 누가 따라온다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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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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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얼마나 갔어 얼마나 갔어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얼마나 남았어 어디 어디 확인해 야 금방 봐 이렇게 금방 야 이렇게 빨라 여러분들 어딨어요? 다 어디 기다리고 있는거 봤죠? 야 방금 한명 지나갔고 두명 지나갔고 세명 지나갔고 세명 지나갔고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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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돼! 받아야된다구요! 스킬 안되고! 화승총 안되고! 받아! 돌진! 돌진하라고! 어디야? 이 다리! 이 다리! 누구야? 아 지나갔어! 잠깐만 이 다리인데! 이 다리인데! 밀고 어디야? 다왔어! 어떡해! 어떡해! 얼마 안 넘었어!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글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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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요! 여러분들! 받으라고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잠깐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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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다왔어! 다왔어! 어! 어! 진작이! 잠깐만요! 아 나 떨어졌어! 잘못 눌렀어! 아! 기보드! 아! 기보드 잘못 눌렀어! 아! 잠깐만! 어이! 그냥 가면! 아이! 그냥 가면 모여야! 그냥 가면 모여! 아니! 저거 빨리 잡으러 와줘! 막 태우러 와야! 아이! 태우러 와야지! 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나 안해! 아이! 여러분! 저 침해봐! 잠깐만! 나! 나! 쟤가 아니에요! 세키데려 봐! 잠깐만! 아이! 진작이! 이거 다시 해야돼! 나 이거 떨어졌어요! 아이! 키 잘못 눌러서 떨어졌어요! 아이! 다시! 다시! 빨리 다시! 아이! 여러분들! 잠깐만! 아니! 이거! 아이! 저! 이거는! 잠깐만요! 이게! 서한결을 태우고! 하이델로 들어와야 성공이고! 못 들어오셨으니까 뭐 실패지 뭐! 아니! 뭐! 제가 내린게 아니라! 제가 내렸겠습니까! 일부러! 그게 아니라! 나 너무 겪은! 그! 미니맵 보다가 그!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키보드 같으면! 아마! 똑같이 공감하실건데! M이랑! R이랑! 되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맵을 누른다는게! R을 잘못 누른거에요! 그래가지고! 어! 어쨌든! 자! 우선은! 자! 이렇게 합시다! 팀장님! 오늘의 미션! 실패! 자! 그래서 우리들이! 성공! 자! 감독님! 축배 틀어주세요! 갑시다! 후우! 아니 축배를 틀어주세요! 감독님! 감독님! 아니라고요? 아니 감독님! 하이템까지 가는게 오늘의 미션 팀장님! 자! 여러분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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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되셨으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오늘의 마.. 오늘의.. 네! 오늘의 미션을 위해서 특수 제작된 말이구요! 그 다음에 그 참여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 그.. 말을 탑승하시고 마면을 착용하시고 말.. 돌진으로만 떨어뜨려야 돼요! 만약에 스킬이나 화승총으로 떨어질시 그냥 실패입니다! 말.. 말 외에는 다른거 인정 안 돼요! 오케이? 갑시다! 시간이 없어! 빨리 우리 쿠폰 공개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자! 갑시다! 오늘의 미션! 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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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빨리! 모여 있으라고요! 모여 있으라고요! 가자! 갑시다! 갑시다! 이렇게 빨라! 이렇게 빨라! 자!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아! 오케오케! 아니 작전 좋아! 이런 작전 좋아! 그냥! 뒤에 따라가봐야 이게 승산이 없어요! 자! 어디 모여 있어 차라리! 좋다! 좋다! 모여 있어! 아이! 다른 길이라니요! 똑같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 정해진 길로 가야지! 사람이 한 길로 가야지! 한결같이 좋아! 우선은 한근! 세요! 와! 반갑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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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 왜 이렇게 없지? 여러분들 다 어디 하문데 있는거죠? 확실하지? 자 여기 좋다! 여기도 좁잖아! 그렇지! 받아! 오! 걸렸어! 어! 뭐야 뭐야! 안 걸렸어? 아 운전 왜 이렇게 잘해? 오늘 팀장님! 아 연습 많이 하더라구요! 아까 왔는데! 계속 이것만 연습하더라구!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아! 오! 걸렸어! 지금이야! 왜 아무도 없어! 지금이라고! 오케이! 자 나 따라갔어! 오! 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거 한번 나올줄 알았어! 이런거 한번! 아! 여러분들! 야! 최고다! 최고야! 와 여러분들이 해내신겁니다 와 박수 박수 아 아 화룡님이 넘어뜨렸다고 아 좋다 좋아 팀장님 악소리들렸대 아니 오늘 팀장님이 지난주에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오늘은 되게 연습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딱 방송하러 왔는데 아 너무 계속 연습만 하고 계시는데 약간 걱정했던 게 이런 거더라고요 약간 장애물이 이게 팀장님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잘 안 보인대 그래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걸 딱 우려하시던데 아 어쨌든 아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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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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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